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오늘은 무난 데일리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아우터도 빵빵하게 챙겼으니까 데일리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주시고요 저는 161cm의 71kg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첫 번째 룩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가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입자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엽고 아우터로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두께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에 니트로 입어주면 더 따뜻하고 영하에도 견딜 수가 있겠죠? 이게 좋은 점이 카라가 이렇게 있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레귤런 소재여가지고 두꺼워도 하나도 안 보이보이고 여리여리한 느낌만 나요 밑에까지 이렇게 열어주시면 잘록한 가오리 핏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는 제가 2XL를 입었는데 얘가 좀 크더라고 뒤에 뒷밴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XL 입으시면 될 것 같고 기장감이 좀 길지만 약간 통굽으로 해가지고 빈티지하게 와이드하게 입기가 좋은 느낌이에요 겨울에 입기 딱 좋은 원단이고 이런 가디건에 되게 와이드 핏하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가방은 보부상 빼 이렇게 간단하게 숄더로 메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은 이제 삭스부츠 버클이 들어간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떡머리 해주고 간단하게 이어링 딱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사실 끝나도 되는데 아우터 이거는 이제 15일 날 라이브 진행했던 폴햄 롱패딩 류준열님이 입으신 그 패딩이고요 요즘 쇼패딩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추운 사람들 다 롱패딩 입잖아 이렇게 데일리한 룩에 그냥 이렇게 가벼운 롱패딩 하나만 걸쳐둬도 완전 완전 꾸안꾸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짠 두 번째 룩은 러블리 꾸안꾸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원피스 입으면 너무 통짜 민짜에 얼굴도 안 살아서 그동안은 잘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이 원피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둥근 카라에다가 집업으로 안쪽에 목폴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오픈해서 연출하기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까지 미들까지 와서 오히려 다양하고 귀엽게 연출하기가 되게 좋아요 긴 양말 있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종아리를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신으실 수가 있고 롱부츠 같은 거 신어줘도 딱 예쁜 기장감이라서 오히려 코디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에다가 양털 무스탕 이것도 배색이 이렇게 브라운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딱 매니까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이 신발 러블리한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꾸안꾸 좋아하시는 분들 편한 거 발볼 넓고 따뜻한 거 찾으시는 분들 이 신발 진짜 초강주 드릴게요 여기다가 아우터를 입어줬는데 아우터는 굉장히 빵실빵실한 귀여운 패딩이에요 제가 이거 입고 나갔다 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따뜻하고 중요한 점은 엄청 가벼워 귀여운 빈티지 느낌의 꽃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완전 전 좀 더 귀여움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귀돌이까지 한번 장착해봤답니다 데일리룩이지만 사랑스러운 빈티지 러블리 꾸안꾸룩 짠! 이번 룩은 진짜 안 편해 보이는데 개 편한 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상비분들 노출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진짜 날씬해 보이지 않아? 딱 달라붙고 여기 막 다 파져 있는데 그냥 니트 입는 것보다 훨씬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랩이고 여기 끈을 묶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끈은 앞으로 묶어주셔도 되고 뒤로 묶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살짝 노출이 있어요 근데 이 노출이 있는 부분에 하이메스트로 입던가 아니면 원피스 위에 입던가 이거 진짜 말라 보여요 진짜 진짜 날씬해 보이고 바지는 치마 같지만 바지입니다 통이 진짜 넓죠? 편하도 아니면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세트로 입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건 또 키가 커져야 되잖아 160에 딱 예쁘게 나온 기장감인데 저는 통급 플랫폼 운동화에 탑승을 했고 이 퍼 가방을 또 포인트로 들어줬 그 다음에 아우터는 긴 무스탕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노카라여서 캐주얼하게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무스탕이라 이렇게 툭 걸쳐주면 되게 멋스럽죠 그리고 모자를 꼭 써줘야 된다고 이게 약간 무슨 룩의 감성이냐면 약간 레깅스 입고 다니는 언니들이 밤에 친구 만나러 갈 때 약간 밥 마실 룩 그런 룩의 느낌을 통통이들도 낼 수가 있다고요 꼭 이렇게 한 번만 입어봐 진짜 절대 후회 안 할걸? 짜잔! 이번 룩은 가디건을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겨울 느낌이 폭닥폭닥한 가디건인데 완전 영하 날씨만 아니면 겨울에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거든요 떡볶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닫아서 연출을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카라가 진짜 길고 커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적당한 크롭 기장에 눈꽃 자수가 엄청 예쁜 배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이 훨씬 만족하실 그런 아이고 이거는 이게 약간 모직으로 된 스컷들을 입어줬는데 이게 적당한 A라인이면서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스웨이드 양털 부츠를 신어줬는데 이렇게 배색을 포인트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꺾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신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스웨이드 부츠고 안쪽까지 양털이 꽉꽉 차있어서 엄청 더워 이렇게 귀여운 퍼가 달린 가방을 살짝 빼주면 데일리 룩으로 너무 귀여운 뽀짝한 스커트로 완성! 짠! 이번 룩은 겨울이어도 상큼한 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니트 집업 니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올려서 입어도 너무 예쁜 거야 컬러가 진짜 엄청 상큼하지 않아요? 꽈배기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상비분들이 이렇게 브이넥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그다음에 치마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뒷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치마가 다 가을 버전 이렇게만 나오잖아 근데 안쪽에 기모 들어오는 게 나왔지 뭐야?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롱치마 좋아하시는 분들 막 칙칙하고 어둡고 이런 것만 있어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거 꼭 입어보시면 정말 광명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발목까지 가려줄 수 있도록 약간 에스키모 같은 양털로 그냥 뒤덮인 이런 부츠를 딱 신어줄게요 이 부츠도 여기 보시면은 밴딩으로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 완전 후끈후끈하거든요? 귀여운 맛으로 신어주고 아보카도 같은 색감의 가방을 딱 들어줄게요 그리고 꽃 귀걸이로 포인트를 준 다음에 아우터를 입어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이렇게 컬러 블랙으로 눌러주니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룩이 됐죠 이 패딩 같은 경우는 겉감이 엄청 엄청 부드러운 몽돌 브랜드의 패딩입니다 이렇게 숏패딩이어서 어디나 다 잘 어울리고 이런 데일리룩이 살떨인 것 같아요 겨울에도 상큼할 수 있다고! 짠! 이번 룩도 가디건 아우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니랑 목도리 이런 패딩 부츠로 방안템을 충분히 챙겨서 따뜻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 이 가디건 아우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투지퍼예요 투지퍼가 상비한테 진짜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단도 아랫배를 가려주는 기장감에 굉장히 폭닥폭닥한 느낌 그리고 꽈배기 느낌이어가지고 신축성이 좋은 아우터를 찾았어요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3단으로 스트라이프 배색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치마 같은 경우는 카고 치마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안쪽에 기모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따뜻한데 바디에 폭삭 감기는 느낌 전 여기에다가 발목이 조절이 되는 양털 패딩 부츠를 딱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살짝 얹어줄 거예요 가방은 귀여운 미니백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캐주얼하면서도 캠핑 같은 거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쁜 꾸안꾸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룩은 부인행 니트랑 갈색 바디를 준비해봤는데 이 조합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가로마트 찰떡 조합 위에 니트는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완전 오버핏으로 약간 얇은 듯하면서 니트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고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많이 들어간 니트라서 얘가 포인트로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니트 까슬거림 정도는 완전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거의 개의치 않는 수준의 고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이런 바지 가지고 오시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뻐서 가져갔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빗살목이 특유 마냥 이렇게 톡톡한 질감이 나타나 있는 바지예요 너무 길지 않아서 2XL를 입어도 안 줄여서 입어도 되는 귀여운 스퀘어 미니백을 매주고 뒤에 리본이 포인트로 달려있는 플랫폼 부츠를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요새 계속 계속 손이 가서 입고 있는 패딩 자켓인데요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귀엽고 카라도 배색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있는데 가볍거든요 가벼운데 빵실빵실한 느낌 그래서 데일리한 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바지 와이드 바지 코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쟁여두시면 매일매일 손이 갈 아우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무난 데일리 꾸안꾸 완성 짠! 오늘 이렇게 7가지 데일리 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데일리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룩들을 딱딱 골라봤거든요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 달아주시고 평소에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서 통통하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입고 다니자! 다음 분들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